자,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영어는 부여합시다. 김지영이고요. 오늘은 좀 짧은 얘기 하나만 하고 좀 사라지도록 할 겁니다. 제가 며칠 전에 대치러셀이라는 곳에서 수업하기 전에 교무실에 좀 앉아있었는데 우연찮게 한 국어선생님과 어떤 학생의 상담 내용을 내가 옆에서 듣게 된 거야. 사실 좀 안 들은 척하기도 뭐하고 들은 척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 생각이 나더라고 이 학생이 국어선생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의 요지가 뭐였냐면 비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독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겠다는 거야. 그래서 자기는 배경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질문들은 과학에라도 좀 나오는 문제들은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 선다라는 게 질문의 요지였어. 근데 얘들아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국어선생님이 딱 제가요. 저는 이 도입부가 항상 좀 무섭거든요.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경험을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. 저는 평소에 어떻고 저렇고 저런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런 얘기들을 할 준비를 하는 거죠. 이 친구도 마찬가지였거든. 선생님 제가요. 평소에 이런 이런 질문을 봤을 때 배경 지식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다시 선생님 뭐라 하셨다구요? 어떤 지문이라고 하셨다구요. 그때 이 학생이 뭐가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고요. 뭔가 좀 일률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좀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게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? 자꾸 또 이렇게 질문하더라구요.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었을까? 좀 보여줘봐. 어떤 지문 말하는 거야? 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친구는 더더욱이나 어? 지금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? 라고 하셨고 그때 국어 선생님이 친구야. 아이고 목이 매네 내가. 친구야.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민들은 너무나 지금 추상적인 고민인지. 그러니 이런 고민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문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그런 얘기를 나한테 좀 보여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. 라고 말씀하셨어. 정말 감사합니다. 그 국어 선생님. 이걸 안 보시겠지 당연히.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딱 이거예요. 아니 선생님들은 어떤 질문을 좋아하냐면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적 좋아함이 아니구요.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해줄 수 있는 명확한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질문을 좋아하실 거 아니야. 선생님들도. 아니 비문학에서 배경 지식이 얼마나 필요해요? 대답 쉽죠. 많이 있으면 좋아. 이러면 되죠. 경제 지문.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.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말이 너네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이잖아. 너무 추상적이잖아 답도. 그러니 사실은 아까 그 친구도 어땠어야 됐던 거냐면 제가요 이런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이 지문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나 이런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됩니까? 라고 네가 만약에 질문을 했었으면. 그러면 국어 선생님은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아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요정도는 돼야 돼 라고 뭔가 구체적 말씀을 해주셨을 거야.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질문의 방식도 딱 그거예요. 저한테뿐만 아니고 저 포함 다른 모든 선생님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. 추상적 질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. 구체적으로 네가 어떤 게 안 되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게 선생님이고 결국엔 강산원 선생님이나 구체적으로 네가 안 된 걸 통해서 너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내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. 강사의 역할이라고요. 그래서 당부드립니다. 여러분들. 지금 대략 한 한 달 반 정도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고 그만큼이나 질문거리도 많은 거 저도 아는데 이 질문이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영어로 치면 쌤 제가요. 단어를 모르는데요. 어떤 걸 외워야 돼요? 이런 거 말고요. 단어를 하루에 얼마나 외워야 되냐. 답은 쉽죠. 많이 외우세요.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. 차라리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. 쌤 제가 이 단어장에 모르는 단어가 여기 여기 여기고 또는 이 단어의 이 단어는 알지만 추가적인 파성어의 여기까지는 모르는데 이거 알아야 돼요? 몰라야 돼요?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요. 현강분들 아실 거예요. 이건 해. 이거 버려. 이거 해. 야 이건 좀 더 이 의미까지 가. 버려. 해. 이런 아주 도움될 만한 답이 나온다고요. 그런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.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을 하시길 바란다고요. 문장에서. 쌤 제가요. 제가 해석을 진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때로는 잘 되고 때로는 좀 잘 튕겨요. 어떻게 해요? 이런 거 말고요. 어떤 문제에 어떤 문장에 어떤 부분이 안 돼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아 이 부분은 어떻구나 저렇구나 라는 것들을 나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. 대치러실에서 저한테 질문하신 친구 만약에 이 영상 본다면 뭔지 아실 거야. 어떤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했어. 내 과제장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 한 문장에 해석이 안 된대. 근데 내가 빨리 질문을 끝내려면 그냥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. 그러면 나도 편해. 근데 나조차도 그렇지 못해. 아까 그 국어선김처럼 야 이 문장에서 네가 첫 번째 다운을 넣는 거가 it이었거든. it을 모르진 않잖아. is. is를 모르진 않잖아.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안 되는 거야? 라고 나는 재질문을 했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쭉쭉쭉쭉쭉 읽어보더니만 페이 요기가 잘 안 돼요. 라고 얘기하더라고. 그때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너 페이가 안 될 거라고 나도 생각을 했어.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야. 라고 나도 얘기를 했고 그때서야 나는 이 친구에게 얘기했던 건 얘야 페이라고 하는 거는 지불하다 말고도 긍정적 의미의 보상을 주다라는 뜻도 있어. 그러면 너는 아마 이 문장이 해석이 됐을 것 같아.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 하고 깔끔하게 넘어가더라고.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. 아 나는 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지? 라는 뭉뚱그린 고민이 아니고 어디가 안 되지? 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잡아내시면 그러면 이 친구는 사실은 이 문장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단어가 안 된 거지 사실은. 그럼 이제 훨씬 더 너한테 도움되는 게 잡히는 거죠. 여러분들의 질문이 그런 의미가 되셔야 돼요. 그래야 선생님들도 너네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네가 뭐가 부족한지를 누적해서 전반적인 너의 현상을 볼 수가 있다고. 이 얘기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우연치 않게 그런 상담의 장면을 보고 와 이거는 진짜 너네다. 요즘에 너네들이 나한테 하는 질문들이 너무 추상되거든. 하지만 그 질문보단 이제 구체적으로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. 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게 나중에 6평과 9평 이후로 내가 뭐가 안 됐는지를 다시 점검할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. 부탁드립니다. 질문은 꺼내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자. 됐죠? 김지영이었습니다.